지금부터 Web3 Expres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2 Node.js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Web2 Node.js의 최종적인 예제 코드를 살펴보시고 이 코드의 내용이 이해된다면 이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Web2 Node.js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Node.js가 등장하면서 웹브라우저 쪽에서 사용하던 기술인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서버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웹 개발자들은 Node.js에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죠 곧 여러가지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하나는 순수한 Node.js의 기능만을 가지고 직접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군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Node.js 위에서 동작하는 웹 프레임워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웹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일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서 자동화를 합니다 웹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일이나 또는 정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것은 컴퓨터로부터 읽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나 또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나 그리고 여러 보완적인 이슈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일들을 처리할 때 더 적은 코드와 지식으로도 더 많은 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공통적인 일은 프레임워크가 미리 정성껏 구현해놓은 기능을 사용하고 웹사이트 개발자는 그 웹사이트의 개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반제품을 프레임워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ode.js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웹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 수업에서는 Express를 다룹니다 Express는 Node.js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배우기 쉬운 것과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다릅니다 프레임워크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배우기 어렵습니다 공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편리해요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복잡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도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프로젝트가 충분히 복잡한 것이라면 프레임워크는 현실의 복잡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에 대한 적당한 선택이 있을 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현명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Web2 Node.js 수업에서 구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전환하면서 익스프레스의 사용법을 익혀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놀랍게 코드가 간결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는 신나는 경험을 이제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